네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영조 얘기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데 그래도 뭐 무한정할 수는 없고요 영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편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이야기 사도세자 얘기죠 그리고 영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노론을 주축으로 해갖고 당 차원은 아닙니다만 소론, 남인, 북인 다 끌어들이는 탕평까지도 자리를 잡아요 물론 주축은 노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개나 소나 닭이나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껴줘 이런 겁니다 영조가 애들 뭐라 하냐 야 니들은 산림이야 산? 네 한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림이 수풀 림이 아니겠죠 니들은 사림 중에서 그냥 산이나 처박혀 있어 그러니까 소수파 사림섭이다 아니면 과격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좌의 난 때문에 영조가 당초 꿈꿨던 탕평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론 소론이 당대당으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왕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번엔 네가 해 이번엔 네가 해 이건 깨졌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어떻게 했냐 야 노론 니들이 하긴 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는 다른 당도 좀 넣자 이런 탕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과 노론이 맞섰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 노론도 욕을 했겠죠 아니 좋습니다 뭐 남인이어도 최재공 같은 사람 인정 뭐 소론이어도 무슨 뭐 조태구 같은 사람 인정 능력 있어 인정 근데 막 과격한 애들 막 짜잘한 애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저희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오케이 좋아 그럼 걔네들은 산림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니들은 절로 가 저리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조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산림은 배격했다 이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조 집권 후반기로 가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조가 한 주기한 지 한 뭐 35년 36년 이때쯤 되면은 영조도 이제 슬슬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너 대리청정 좀 해볼래? 아버지 좀 쉴게 라고 해갖고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세자 제가 이제 우리 PD한테 그 사도세자 사진은 줬어요 근데 보시면 뭐요? 상당히 영조는 좀 빼빼 말랐어요 왜? 영조는 채식주의자니까 거의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비건에 가까운 근데 사도세자는 상당히 우락부락해요 기골이 아주 장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술에 굉장히 소질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조가 맨 처음 주기할 때서부터 좀 원죄의식이 있죠 내가 이복형을 자꾸 어떻게 했다고 저저게 했다 물론 상평정치를 잘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인정을 받아요 이제는 숙종 경정 영조가 우리 조선의 적통이다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부채감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부채감이 누구한테로 폭발한 거냐 엉뚱하게도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폭발을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세자는 죽을만 했어요 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도세자를 제정신이 아니게끔 인도했던 사람은 영조가 맞아요 영조의 원죄의식과 그리고 영조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자기 스스로도 몸을 낮추고 깔끔한 생활을 했지만 이게 과해지니까 뭐가 되냐 결벽증이 된 거죠 이걸로 사도세자를 좀 조진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오늘은 무수를 했습니다 너 무수를 왜 이 새끼야 왕이 됐는데 뭘 필요해 예 그럼 아버지 저 오늘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 이것만 해갖고 돼 오늘은 그냥 불러요 예 아버지 왜 내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야 세수대야 갖고 와 예? 귀 씻어야지 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잘생기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어디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예 아버지 사실은 못생겼어요 이런 부험한 놈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대리청정 때 이랬다는 거예요 대리청정 때 사도세자가 그럼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 대리청정이니까 뭐요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맡긴다고 했으면 쉬셔야 되는데 쓱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지 아 예 아버님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고치도록 하라 야 그런다고 고치냐 예의 소신도 없는 놈아 영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일종의 분노를 자기 아들한테 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있었겠죠 사도세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첫 세자였던 효장세자일 거야 아마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즉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네가 세자가 됐으니까 더 잘해라 근데 나중에는 더 잘해라가 영조대왕이 들으시면 정말 무덤에서 벌떡 뛰쳐나오려 어쩔 때 보면 이게 이제 새디스트인가 아들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나 우리 영감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과해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사도에도 나왔지만 거기서 유아인 씨가 연기 잘했더만 사도세자가 무슨 병까지 생기냐 의대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옷만 입으면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왜? 옷이 나를 막 살을 파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노이로제죠 사도세자가 이 병이 점점점점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야 너 이렇게 해봐 얘 그런다고 진짜 하냐 칼 뽑아갖고 막 어? 막 궁녀 죽이고 네 막 내시들 죽이고 막 칼부림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의대증을 넘어서 이쯤 되면 이건 뭐냐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조염병인데 우울이 극심한 거죠 이게 우울이 극심하다는 게 뭐냐 좋을 때는 하하하 막 이러다가 미치면 한없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깨어나 보면 내가 뭐 했지?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후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 게 그 예전에 나왔던 특히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해경궁 홍 씨가 썼던 한중록에 보면 노론들이 사도세자를 미친듯이 괴롭혀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썼냐면 우리 남편은 정치적인 희생양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도세자가 한창 미쳐 돌아갈 때 아버지한테 반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 야 너 소론 집안이라며 예 근데 니네는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선대왕 독살한 걸로 믿는다며 예 그렇긴 하죠 이걸 일부러 흘려요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세제하기 싫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대안도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경궁 홍 씨는 약간 노론들이 우리 남편을 우리 시아버지하고 이간질 시켜갖고 우리 남편이 죽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해경궁 홍 씨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를 욕할 수가 없죠 영조 욕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영조는 쏙 뺀 건데 사도세자의 비극은 노롱과 영조와 그리고 사도세자 본인과 이 셋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련의 사도세자는 정상적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떡하면 사람 죽여대는데 그러니까 영조가 어쩔 수 없다 넌 뒤주로 가 대신 영조가 거의 선언을 하죠 야 대신 얘 아들 즉 이산이죠 이산 정조 새 손이야 얘는 새 손 영조가 미리 못을 박아버려 얘는 새 손 내 아들을 내가 죽였다고 손자까지 손대면 진짜 뒤진다 이 선언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일이 선언한다고 선언한 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조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둘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영조의 마지막 중전 나중에 정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중에 순조까지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문정황후 다음에 슈퍼스타 정순황후 영조 정조 순조 때까지 예 장난 아니죠 근데 왜 시집올 때 나이가 워낙 어렸어요 영조가 환갑이 넘어서 맞이한 중전인데 이때 정순황후 나이가 열여섯인가 예 채식하신다는 분이 참 예 정말 그저니 예 정말 그러니까 노력은 했겠죠 왜 정순황후가 바보입니까 내가 아들만 낳아도 차기는 이 손자가 아니고 왜 확률이 위니까요 근데 무슨 일에 선지 아들은 못 낳았어요 예 영조가 워낙 나이가 많아서 그랬겠죠 예 근데 더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얘는 진짜 제가 보태는 또라 예요 영조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공주가 아니에요 옹주예요 화환옹주 근데 영조가 각별히 사랑했댑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영조의 딸이에요 후궁이 낳은 딸 네 화환옹주가 화환옹주가 양자를 들인 이름이 정 후 겸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텐데 만약에 자료화면이 있으면 늘 거고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옛날에 이산에서 옛날에 이산에서 성현아 씨가 맡았던 역할이 이 화환옹주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아버지 가갖고 막 알랑알랑알랑 대면서 제 양아들 좀 봐주세요 제 양아들 좀 봐주세요 양아들 벼슬도 합니다 실제로 정후겸이가 근데 화환옹주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사도세자가 어떻게 보면 오빠죠 우리 오빠 뒤조에 갇혀 죽었어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왕 못할 건 없지 또 화환옹주가 야사긴 합니다만 정감로 빠였대요 정감로 이거 예언서죠 정도령이 나타나서 왕이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핵가닥질하던 정시들 많죠 나야 이 사람서부터 나야의 아드님 집자시는 분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이 이 성시정 이게 나라정자거든요 이게 아니고 바를정이다 라고 해갖고 음 내가 정도령이야 음 나는 공중에서 부양도 하지 뭐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고 이 정감로기 사람 애를 버린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정감로 빠가 바로 이 화환옹주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저 세손만 죽으면 이 짓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정조가 죽이하자마자 정국이 하면 골로 가죠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즉 정조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정조 또한 결코 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조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6인가 그래요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가 정조가 10살 때인가 9살 때인가 그러면 그 17, 8년 세월을 세 손으로 쭉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도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어린 개모의 견제 그리고 자기 고모의 갈굼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했던 어머니 해경궁 홍 씨의 어설픈 처신 절대 네 할아버지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영조 만련은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산에 보면 그때 영조로 이순재 아저씨가 하셨잖아요 우리 이순재 형님이 뭐 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거기 만련에 보면 영조가 치매를 알았을 수도 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확률도 있죠 그래서 영조 만련쯤 되면 80이 넘은 다음에는 영조가 정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거의 누워있고 이랬겠죠 그래서 영조 만련은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조 만련에는 무늬만 탕평이고요 사실은 홍 씨와 김 씨의 다툼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죠? 홍 씨 이쪽 해경궁 홍 씨 즉 세손파죠 그럼 이쪽 김 씨는 정순황호가 김 씨거든요 정순황호 김 씨 그러니까 여기는 정순황호 파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홍 씨 집안에 오빠가 있어요 홍 봉한 홍인한 그런데 원래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면 더 원수가 된다고 홍 봉한하고 홍인한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인한 입장에서는 왜 형만 다 해먹어?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홍인한이 반대파로 붙어요 그래갖고 가물가물하는 영조를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거기서 이간질을 합니다 세손이 문제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이러다가 영조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 홍인한 너 죽어 나는 끝까지 세손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가슴을 조려야 했던 정조는 드디어 파란만장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손 생활을 거의 15년 이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영조가 겪었던 세제 생활보다 3배 4배를 더한 거죠 그걸 마치고 정조가 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를 남기는 거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정조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공식 호적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올린 건데 정조는 죽이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딱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이 김씨파하고 노론들은 뭐지?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떡하지? 그런데 정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정조대왕을 이렇게 말하면 그러겠지만 능구렁이었다 그런데 어떤 능구렁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능구렁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조대왕편에서 이걸 얘기하겠습니다만 정조는 바로 이 끊임없이 문물을 연마하다가 결국 과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조가 왜 83세까지 살았겠어요? 고기 안 먹고 계속해서 난 채식 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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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간 거죠 물론 낭신 것도 많지만 세종대왕편으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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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50회 되면 꼴가닥 가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한 건데 그래서 영조의 50년 넘는 치세를 세 시기로 나누면 말년에는 진짜 겉으로는 탕평하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홍시파와 김시파 밑으로 노론도 그렇고 소론도 그렇고 남인북인 다 줄서기를 하면서 물론 메인은 노론이죠 그러니까 노론들은 김시파에 있었겠죠? 이쪽에 이런 상황이었고 정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2-2강에서 세력의 탕평을 슬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 탕평의 첫 카드는 뜻밖에도 누구였냐 이게 22-3강의 그러니까 정조 시절의 예고예요 정조가 처음 딱 허내든 카드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바로 누구냐 홍국영 제가 볼 때는 거의 희생번트예요 왜 홍국영은 희생번트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부터 정조대왕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조대왕은 대왕인 건 사실입니다 왜? 하나만 말씀드리죠 청계천을 맨 처음에 준설하고 서울의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영조대왕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백성들만큼만 생각하고 사랑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죠 공수교대 영조편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정조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